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처음부터 보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거기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꼭 재밌게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아기도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땡큐! 시시해! 아리가또! 쿠쿠카! 어? 어디지? 어? 아리가또! 아리가또! 어? 어? Where are you from?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여러분들은? 심나포아 아! 이름이요? 브랜드립 브랜드립! 아! 이제 이름은 브랜드립? 아! How old are you? 잔다! 잔다! 아! 6! 6! 어! 그러다 화를 내지 말고 알았지? 여기 앉아서 공연 끝까지 봐줘 앉아서 씻다 춤추게 정해됐나요? 뭔가요? 블락 저 분께서 정해주신 거는 블락배의 허리라는 곡이에요 블락배의 허리는 춤보다는 신난 분위기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안무가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날씨 추우니까 춤이 약간 중간에 추시면 좋잖아요? 되게 간단해요. 중간에 가사중에 헐 헐 약간 좀 원목이랑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곡이 있어요. 헐 때 두 주먹을 불 끈치고 땅해주면 돼요 헐 헐 헐 약간 나만 신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만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151을 춥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큰 박수와 큰 호흡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블락배의 허리 아 이거 되게 힘든 춤이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